최근 이상기온으로 서천지역 김생산이 부진하며 양식어민과 김제조업체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. 서천군에 따르면 2016년산 김생산 실적은 12,08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,122톤, 약 20%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. 김생산량 감소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까지의 이상고온현상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분석했으며 군은 이 같은 생산량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김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